냠냠 자 오늘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1000원짜리 가성비 간식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는 스위덴 샤워 샤인머스켓입니다. 청우식품에서 만든 젤리고요. 새콤달콤 상큼한 맛이 인상적인 젤리입니다. 젤리에 붙어있는 흰색 가루가 침샘을 자극하는게 특징이구요. 먹다보면 샤인머스키 향도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1000원짜리 젤리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싸구려 맛이 나지 않는 젤리라고 생각합니다. 긴장해라 마이구입니다. 두번째는 오리온에서 나온 다이제 미니입니다. 한입에 먹기 좋은 미니사이즈의 다이제구요. 8개씩 총 2봉지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있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당 딸릴 때 먹기에도 참 좋습니다. 일반 다이제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맛은 똑같지만 식감은 묵직한 느낌보다 살짝 가벼운 느낌이 드는게 특징입니다. 세번째는 옥수수 쫀득이입니다. 한진식품에서 나온 쫀득이구요. 총 7개가 깔끔하게 개별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옥수수 맛답게 고소하면서 그리고 은은하게 달달한 맛이 느껴지구요. 두께가 얇은 편이어서 치아가 안좋은 분들도 충분히 부담없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살짝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고 맥주 한주로도 괜찮은 다이소 옥수수 쫀득이 아 갑자기 맥주가 땡기네요.